이번에는 바로 유쾌한 에너지의 아이돌 밴드 앰플라잉의 보컬 유혜승 씨입니다. 유혜승 씨입니다. 밴드입니다. 밴드야. 앰플라잉 밴드야. 너무 잘합니다. 어머 여기 있을 때 난 몰랐어. 노래 저렇게 잘하는지. 앰플라잉의 보컬 유혜승 씨고요. 시청자 분들께 인사드리실까요? 네 안녕하세요. 앰플라잉의 막내 보컬을 맡고 있는 유혜승입니다. 네. 나 엄마 나 둘 다 다시 온 것 같아. 우리 복면가왕 연예인 판정단으로도 참여를 하신 적이 있고. 지난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원한 배콜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혜승 씨입니다. 나이가 몇 살이지? 나이가 지금 24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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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고랑이요? 저만 혼자 사랑하는 건 상관없잖아요. 아이고 뭐 가면 쓰고 있었는데 뭐. 네 네 그렇죠. 아이고 목소리를 사랑하는 거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24살입니다. 아 김성주 위기였었어요. 네 네 네. 아 플라잉 해가지고 내가. 네 네. 아우 임용이 제가 이거 앤이었거든요 앤. 그럼 저요 저요. 아. 어 다 다. 임용이 힌트에요. 아 알았어. 플라잉이야. 어 김성주 또 굳었어. 네 네. 제가 한 얘기는요. 네. 제가 한 얘기.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부모님의 반대가 좀 있었어요 그죠. 네 맞습니다. 네.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노래방 하셨는데. 어 자라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접하다 보니까. 노래가 너무 좋아서 가수를 꿈꿨는데. 어 부모님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. 그냥 입문계에 진학하고 군대까지 갔다 왔다가. 네. 이제 군대에 제대하기 전에 내 인생 한번 살아봐야겠다고. 복학 전까지만 기회를 달라고. 네 네. 정말 무릎 꿇고 빌어서. 그 해에 바로 오줌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습니다. 네 네 네. 그리고. 어머 인간극장을 끊어야겠어요. 그러니까. 삶을 맞추네 이제. 딱 맞는 스토리에요. 네. 네. 2라운드 때부터 대단한 상승세였습니다. 잠시만 안녕이라는 노래를 선곡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요. 어 제가 맨 처음에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. 프로듀스 101이라는. 말해도 되나. 네 상관없어요. 네. 나갔는데. 네 네. 제가 노래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. 순이가 나와서 댄스만 보여줬어요. 그래서 이제 경연 무대가 끝나고. 저를 응원해주셨던 분들께 감사한 마음에. 잠시만 안녕. 를 한 소재를 불러드렸었는데. 네 네. 방송에 안 나갔거든요. 그래서 이건 꼭 한번 언젠가 불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. 네. 준비했습니다. 안녀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